자, 가자 엄마야 겁내 오더 맞췄네? 뭐지? 뭔가 퍼즐인가 보지? 와, 죽을 뻔했다 자, 보물을 입수해 주고 깜짝이야 음... 자, 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어? 저게 뭐야? 동트리 드... 악림, 퀵뼈 삼십일권 두장 감사합니다. 뭐...뭐냐 이거? 뭐야? 저... 저런 게 있었어? 아, 이번에 새로 생긴 거야?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어, 동트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야? 이게 높이를 맞춰가면서 올리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순서가 있구나 1 2 3 4 됐다 어떻게 퀵뼈가 90일치 생겼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거 내가 선물해줄 수도 있나?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안 쓰고 저걸 선물할 수가 있나? 아, 저게 선물이 가능해요? 아, 그래? 매니저나 시청자분들 드려야겠다 한 장만 챙기고 두 장은 내가 알아서 여기저기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잠깐만, 저 불... 아, 불길이 없어지는구나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뭐 또? 뭐 저건 구경에 잠시만 저건 저건 저는 지금 한번 스위치가 있다고? 안 맞는데 저건? 오오 아 저쪽에 있구나 오 예약했어요 일단 핫 풀었고 일단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야 총알 부족인데 이거? 두 번째 도란스가 어딨나? 두 번째 도란스가 어딨나? 여기 있다 어디지? 어디지?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도란스 두 번째 도란스 두 번째 도란스 마지막으로 어딨냐? 총 3개라고 했거든 지금 2개를 열었는데 하나가 어딨지? 어 좋아요 어디잇니? 요거까지 2개 오픈했고 아 여기 있구나 we should be safe now 오케이 길이 열렸군 남자 여자 아이 가릴 곳 없이 끝내는 도시가 버려졌죠 생기를 잃은 죽음의 도시 외곽에는 국수수의 불행한 영원만이 넘어 죽은 왕이 그 간문을 지키는 걸 돕고 있다는군요 어 뭐야? 다이안을 통해 빛이 4개가 들어온다 자 이 4개의 빛을 들어오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얘한테 뭘 쏴야 되는데 방향이 이쪽에서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쪽에서 저거를 뭘 어떻게 하면은 설마? 아닌가? 아닌가? 아 이게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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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디였어 아 길이 열린 건가? 아닌데? 아 저쪽 길이 열렸구나 슥 슥 슥 체크포인트 자 루트는 저쪽이란 말이지 그럼 모든 일을 조사해보고자 오 오 오 오 오 놀래라 오 깜짝이야 와 around 오 뭐였지? 무슨 트랩이었지? 대체 무슨 트랩이었지? 뭐지?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뭐지? 나도 모르게 뭘 해제했나 본데? 아 민들레전드님 제가 그 뭐야 퀵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쏴드릴게요 아프리카 쪽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 또 한 장 다시 달라고 굽신대기도 그렇고 그냥 뭐 누락됐나봐요 아이디가 제가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보물 겟 아 구처해진 것 같다고요? 어 맞아요 정답? 자 킬은 저쪽인데 아 농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십쇼 어 남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남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남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일정에 확인할 것 같고 자 이렇게 확인할 거 없고 자 이제 확인할 거 없고 다 튀어나와 이씨 다 죽여버리겠어 아이자가 어서와라 나 누구한테 맞는거야 오케이 정확히 떨어졌어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할거니까 괜찮아요 리세블랑님 어서와요 동큰감자님 쪼꼬란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거 뭐니 미라새끼들 총 들고다니네 미라가 총을 왜 들고다니는거 저거를 미라가 사용한다는거 자체가 좀 에바 아니냐 뭐야 뭐야 못하지만 여전히 남은 목소리를 남은 목소los 남은 목소리를 남은 목소리로 남은 목소리로 자고 남은 목소리를 남은 목소리로 얼마 안된 미란가 보지 설정이 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얘들 해적이 아닌가? 아 빛이 있구나 됐다 오케이 수호미 어? 총 얼마 안되잖아 그래도 수호미가 더 많으니까 일단 수호미를 들고 이쪽에서 내가 총을 하나 주사갖고 어 여기 있을텐데 그렇지 자 128 채우고 뭐 뭐 뭐 뭐 총알이 그렇게 부족한 게임은 아니고 부족할때만 부족한 게임 이 여자 승격 더러운거 봐라 이거 아 아야 뭐지 말하니? 어... 쏘아! 쟤네이! 불에 들어! 미스터 쿼터맨! 불에 들어! 쟤 좀 찌질하게 말하는데? 말하는 게 되게... 바보같이 말하는데? 자, 스나 총을 들고 어... 쏘아! 슬탄 겁나 쏘네! 어딨냐? 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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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신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을 축하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또 있는데? 자, 일단 잡을 건 다 잡고 스티커는 서포터요. 스티커를 주시면은 서포터를 가입... 됩니다. 어, 여러분들을 좀 여유있으신 분들은 팬클럽이나 가입하세요. 100원만. 어, 되게 비굴해보인다. 100원만이라고 하니까. 저 보물을 냅다 던지네? 흐... 뭔 저 보물을 저렇게 뱉어내냐? 보물 지도... 이 앞에 어딘가 보물이 있는데? 이 앞에 어딘가 보물이 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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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더 이상 함정 발동이 안 되는 거야? 오, 휴발. 와... 존나 상상초월이다. 생각도 못했다, 생각도. 와... 아, 상상도 못했어. 거기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이거 원래 한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만간 뭔가 버그였던 거 같은데? 으어! 어! 패턴이 왜 바뀌었지? 아이 짜잉나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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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아 이 짱 놈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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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